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대구경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90.7로 조사됐습니다. 이는 한 달 전보다 2.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5달 연속 하락하는 등 지난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소비자들이 현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6가지 주요 지수 가운데 가계 수입 전망과 생활 형편 전망이 가장 큰 하락 요인이었으며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등 대부분의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